1. 세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세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구원의 확실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던 독자들을 위로했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삶, 사욕을 따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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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